안녕하세요 코리아 진입니다. 세종대왕님 보고 계십니까? 디지털 산업에 최적화 한글이 없었으면 한류도 없었습니다. 김구 선생님 보고 계십니까? 선생님이 꿈꾸던 대한민국이 점점 문화강국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BTS RM은 수상소감에서 김구 선생님에 대해서 말했었습니다. 많은 문화계 종사자분들이 여기 와 계신데 이런 말이 가장 생각에 먼저 나더라고요. 김구 선생님이 하셨던 오직 갖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라고 하셨던 말씀을 가장 기억이 났는데요. 문화라는 것은 심도, 어떤 물리적인 힘보다 모든 경계를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무형의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단 제가 점수하고 있는 음악뿐만이 아니라 국악, 뮤지컬, 드라마, 연극, 무용 등 모든 문화 장르의 팬이자 혹은 소위자로서 그리고 이 문화들이 제 곁에서 숨을 쉬고 있고 제가 이 문화를 향유하면서 제가 사람으로서 사람이 사람다워진다고 생각하고 또 제가 하는 음악에도 많은 영광과 영향을 주고 있는 아주 강력한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그런 힘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백범 김구는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라며 소원했었습니다.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남의 침략에 가슴이 아팠으니 내 나라가 남을 침략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우리의 부력은 우리의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고 우리의 강력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이다. 인류의 이 정신을 배양하는 것은 오직 문화이다. 진정한 세계의 평화가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로 말미암아 세계에 실현되기를 원한다. 봉준호 감독이 영화, 기생충, 르로 미국 아카데미 4관왕, 한국제영화제 황금종려상 등으로 세계영화사를 다시 쓰게 되었습니다. 골든글로브 현장에서 BTS를 언급했습니다. 리포터가 한국이 현재 세계의 판문화를 선도하고 있는데 케이팝 밴드 한국의 음악 배우 등등 창작성과 비주얼로 문화의 힘을 보여주는 이 시점에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라는 질문에 미국 CNN은 BTS와 블랙핑크, 영화 기생충 등 다양한 한국 문화가 영어 문화권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으며, 이런 문화는 앞으로 최소 10년 이상은 갈 것 같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또 하나의 쾌거는 성을 앞에 붙이는 한국식 이름 봉준호라는 한국식 문화가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봉준호의 기생충은 빈부격차, BTS는 나 자신이 소중하다는 자신을 사랑하라는 러브 마이셀프 메시지로 전세계가 공감하는 아주 보편적 주제의식이 전세계에서 사랑받게 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류가 크, 팝, 음식, 드라마의 영화까지 전세계로 퍼지면서 문화강국을 소원한 백범 김구의 일치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BTS의 이 네 번째 정규앨범 맵 오브 더 소울 7은 2월 21일 오후 6시 전세계 동시 발매됩니다. 방탄소년단은 첫 방송 일정으로 21일 미국 mbc 투데이 쇼에 출연 뉴욕 록펠러 플라자에서 생방송 인터뷰를 합니다. 24일에는 mbc 더 투나잇 쇼 스타링 지미 펠런에 출연해 타이틀곡 무대를 최초로 선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이상 코리아진이었습니다.